애견 유치원 용인 클런독에서 보내주신 영상이에요. 저랑 남편은 대빵이를 클런독에 맡기고 둘째 아이를 분양받으러 갔어요. 대빵이가 원체 성향이 착해서 분명 둘째랑도 잘 놀 것 같아요. 대빵이는 진짜 강아지들을 너무 좋아해요. 막 쫓아다니고 또 막 쫓아가고 진짜 개판이네요. 약올리고 달아나고 대빵이가 은근 빨라서 혼낼 때도 진 땀빼요. 벽지 뜯고 도망가고 잡아보라고 약올리고 넘나 꼴받아요. 말관냥이 귀염둥이 건강하게만 자라줘. 아프지 말고 사고치지 말고 바부팅이 귀여워. 다음 영상 때는 둘째를 소개할게요. 포메 여아입니다. 진짜 작아요. 이름은 소빵이. 남편이 첫눈에 반해서 모셔온 둘째예요. 대빵이 애견카페에서 노는 모습 보고 있으면 둘째랑도 나중에 저렇게 신나게 노는 게 상상이 갑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